야아! 예쁜 것 봐라 이미지 좋아좋아 뭐야 사나운 고인 호랑이? 고인을 죽이라고? 악마같은 놈들 고인 어딨어 내가 손만 대면 되네 와아아아! 개부럽다 아 저런거 소환하는 능력 없어? 워러드도? 워 로드인데 어? 죽은 병사에 영혼 같은 걸 소환해가지고 싸우게 할 수 없냐고 호랑이 어딨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냐 야 호랑이 확살났는데 저기 멸종하겠어 이러다 호랑이들 여깄다 오 호랑이 튼튼한데 호랑이 호랑이 같이 먹으라고 튼튼하게 만들었나보다 치사하게 혼자 먹은 놈들이 있는거지 다섯 명 오 여기 딱있다 야 야! Toby 잠깐만 야야야야야다가 야야야야 야야야야 울키지마 울키지마 웃기지마 욱기지마 gelmiş 죽이지마! 뭐지? 방어하면 싸워야 되는데 발밑에다가 저걸 박아놓으면 어떡하니? 나는 그럼 어떻게 싸우라고 왜 4마리니? 4, 3마리 잡아야 되는데 4, 3마리 잡아야 되는데 1분 남았어 한 마리만 자 한 마리만 더럽게 세네 복수하러 왔다! 이 자식아! 복수하러 왔다! 예에에이 치료좀 해 회복좀 아 그 수리좀 해야겠다 이거 개작살났네 나 장비 흠흠흠 헤로드 신뢰한 왕자님이 보냈다고? 설마 나 추리는 나중에도 되겠지 뭐 고장나도 뭐 죽지 않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부글거리는 물이 보인다 온천수 같은 거네 이미 먹었다 이 자식아 파아! 어디서 어디서 뭐 레그 레그 히트? 벌써 누가 죽이신 것 같은데 여기구나 피 피 받았는데 벌써 싸게 모여 싸게 나와 싸게 나와 싸게싸게 나와 어딨어 간발의 차이로 죽이고 가다니 무서운 녀석 아유 무서운 녀석 이거 아유 무서운 녀석 이거 빨리 나와 나 없애버리겠다 나왔느냐 그렇지 기절했고 그렇지 기절했고 내가 다 잡아버렸지롱 한 대도 못 쳤지롱 예이 아 체력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 나 탱커가 좋아 그냥 사냥은 느려도 컨셉실 좀 하고 싶어 탱킹해야지 전사가 뭐야 우리 비둘기들 나 공격한 줄 알았네 나 공격한 줄 알았네 나 공격한 줄 알았네 고통의 시간은 얼마 넘지않았다 나 실리아는 스웨르트를 단주하고 루테란 성을 탈환하기 위해 진군할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이제 루테란에 새로운 희망이 올 거야 좋아 지금 저기로 가라는 거지 가러 가지 뭐 피같은 실링은 쓸 수는 없고 6,000원 밖에 없는데 아 바꾸니까 사라졌네요 네고도 어디서 버터 오징어구이 같은 냄새난다 먹고 싶게 옷장이었나 그 영화관 CGV 신세계백화점 아래에서 파는 거 맛있었는데 영화 보면서 먹은 적은 없고 영화 보면서 밥 먹어야지 꿀잼이 꿀맛인데 진짜 어두운 데서 밥 말고고 약간 이제 먹기 편한 것들은 햄버거 같은 거 사서 요즘 롯데리아가 맥도날드보다 맛있다면서요? 세상에 그렇게 맥도날드가 구려졌어? 난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것만 먹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는 햄버거에 피클이랑 토마토 안 들어가면은 맛 없더라구요 양수추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 입맛이 참 까다로워졌어 저거 몬스터야 뭐야? 몬스터구나 몬스터 들어간 던전이 이제 전에 그 유적지 이후로 없네요 뭐 시작한지 한 시간 밖에 안되긴 했지만 유적지 이후로 아 야 이거 왜 지르니 들고와서 깨주고 그렇지 순간적으로 비성공인줄 순간적으로 비성공인줄 딱 서 개미지 왜 이렇게 낫냐 저거 오우야 뭐야 아아아아 맛있을 뻔했는데 어디있어? 다 모여 여기있어? 그렇지 이름없는 비석 비석 이름없는 비석 야아 구도가 너무 예쁘다 마지막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으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아이들 그래픽 좋아 그래픽이 정말 좋은 게임이야 감사드립니다 실링과 경험치와 담요 철이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미안히 마침 나사려고 했던 수강 처서로 와주게 얼마 안 남았네 아 눈이 펴네요? 그래요? 석재가 옮겨주기 어디로 옮기면 되는데? 아 절로 옮기라고? 아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석재 많다 싸울 필요 없겠다 저 따위로 나도 깨게 해주네? 착하구만 어 왜 쟤가 더 빠름? 아닌가? 좋아 이제 서브가 없네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살짝 있는 거 봐 살짝 오늘 5업정도 했나 5업? 많이 했네 이렇게 무거운 거였어? 뭐? 민병들인가 보다 무기 전달해줘 무기 전달해줘 신리언 왕자님을 구한 분이로군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자자하네 좋아 좋아 이거였군요 나 다 먹는다 누구도 먹을 수 없다 내가 다 먹는다 이걸 낄라 그러네 이 전쟁 난 거를 갖다가 여기는 도적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야 기사단이 이렇게 있는데 뭐야 야 초구쓰구 저걸 부른다니 신났죠? 용기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좀 이따 부르자 F2였나? 중간에 노래 하나가 없는 거 같은데? 나 중간에 노래 하나가 없는 거 같은데? 뭐야? 뭐하지 않아도 알겠네 형사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여기까지 틀리도 2만4천 야 많이 준다 빠르게 갑시다 가루 넣고 목재 구하고 이걸로 구하면 당연히 욕먹겠지 이걸로 구하면 당연히 욕먹겠지 어우 야 뭐야 뭐가 날라온다 야 목재는 쟤들 죽여서 얻는 건가 보네 때리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? 이거 하나씩 되는 거는? 야아 이건 내 것이야 야 이거 여기 여기는 좀 헤리다 여기는 이거 유저 많았으면 진짜 고통받았겠다 야 못해가지고 게임 아 날라온다 헤리켐 아아 아깝다 올라가 그렇지 너 저 나무 아닌 척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다 잡아 저 왕나무는 뭐야 건방진 나무 저거 뭐야 이거 기다리나 해 가자 흐흐흐 케이티 별벌레 없는 게스트 줄 것 같죠 딱? 심부름 저쪽이야 게스트 아 미쳤네 언제 일로 왔냐 얘는 예쓰 전달 안은 열지 말고 전달하라 사냥용 나이프는 왜 줬어 됐다 중요하겠어 임무 성공 완료 백인대장 수첩 저거 저거요? 아 벌써 이미 끝난 것이요? 레이크 바 왕 암한 사제님이 자네를? 정말 고맙네 실리안 만나기? 보고픔 주기? 응 뭐야 이거밖에 없어 야생고비? 저기도 있네 절로 가는 거네 저기가 크네 3번은 뭐야 보급품 꺼내기 이거니? 아직 다 열고 다녔구만